5월 둘째 주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애플의 차기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에어는 아이패드 프로 모델이 처음으로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는 기념비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아이패드 에어에서 처음으로 12.9인치 디스플레이 모델이 출시되긴 하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의 이목은 프롬델로 좀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패드 프로가 OLED로 전환되면서 아이패드 에어도 디스플레이에 소외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서플라이체인 컨설턴트의 CEO 로스영에 따르면 5월 둘째 주에 출시되는 새로운 아이패드 에어 12.9인치는 현재 출시되어 있는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된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10.9인치 모델에는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고 12.9인치 모델에 미니 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됩니다. 이는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에 미니 LED 디스플레이 재고를 탑재하는 것이며 애플이 11인치 미니 LED는 재고가 없기 때문에 10.9인치 모델은 그대로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LCD에서 미니 LED 디스플레이로 전환된다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안부 표현의 개선이 있을 것이고 HDR 컨텐츠의 밝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단점이라면 주변이 어두운 상황에서 블루밍 현상이 눈에 띈다는 거고 또 미니 LED 디스플레이의 탑재 이후 아이패드의 배터리 타임이 좀 짧아진 감이 있는데 동일하게 12.9인치 에어 모델에서도 짧은 배터리 타임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프로 모델과 같은 패널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의 지원입니다. 애플이 IA급 차이를 두기 위해 드라이버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대와는 멀어지게 되겠지만 그래도 같은 패널이라면 희망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아이폰의 120Hz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아이패드의 120Hz는 애플 펜슬의 레이턴시를 크게 줄여주기 때문에 과거의 아이폰보다 아이패드에 먼저 120Hz를 지원했던 것처럼 아이폰 일반 라인업보다 먼저 에어라인은 이제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애플의 업그레이드는 항상 일반적인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냥 미니 LED로만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패드 에어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